5G 네트워크 시대,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것, 바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입니다. 어우, 정말 시간나죠? 이곳은 한 이동통신업체의 5G 서비스 체험관. 다양한 체험 중에 가상현실 체험이 당연히 인기인데요. 5G 기술을 이용해 고해상도의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.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. 현장에 있지 않아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생생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스포츠나 공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.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서 프로야구로 관람할 수도 있고, 또 본인이 원하는 이런 위치를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. 또 예를 들면 홈플레이트 부근에서 접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상황들을 보다 명확하게, 또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. 스포츠 경기는 5G 네트워크의 초고속,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인데요. 경기장에 가지 않고도, 혹은 경기장에서도 기존 중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상황까지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. 경기가 몇 배는 더 재미나겠죠? 경기장에 따라서, 공기장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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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, 공기장에